하비금 349골드 두둑하게 챙겼다 당신의 체력 금화로 대체되었다 근데 이거 지갑이라고 나오네요 지갑이라니까 왜 귀엽게 보이지 주머니에 돈 집어넣는거 생각나죠 완타? 앗! 완타 안 샀으면 여기서 몸통 박치기 흘려보내기 타격 삭제까지 하는건데 지금 완타 삭제하자구요? 왕타 합시다 완타 합시다 몬박 그거 맨날 하는거 왕타 합시다 실명 필요한거 실명보다는 저거 필요할거 같은데 지옥검에서 타격 뽑아도 완타 데미지 올라가지 않나? 아잇 뭐야 이거 클릭 미스입니다 아야 오예 노갈이다 노갈이다 포큰겜 퓨스님 반갑습니다 이걸 노갈을 뽑네 노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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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갈 세상에 알빠따 주시바 아 사타격 핸들극형 완타 한들만 맞자 아 세상에 그지같은데 그지같은데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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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가방 난관 쓰면 또 벽돌 되는데 오리알콘 오리알콘 허허 일어나 불격댁 불격댁 했다가 조진 기록이 있습니다 라가골린 향로 민포 몸박이 왜 나와? 아니 아니 왜 완타하니까 타격이 안나오냐 박치기 불격댁 부메랑 타격으로 가보죠 오예 포멜 타격 포멜 타격 천둥같은거 나눠 놓치봐야겠죠 강타 서털 강타 서털이 나왔다 근데 이거 향로 49댐이면 분열이지 아닌가? 포멜 타격 1댐에 분열 안하네 글 10초 1댐에 분열 안하네 놀랍군 이게 수학이다 재물 빻다 주시가 현돌? 아니야 현돌 아니 코스튬은 꼭 필요한데 왜 하필 현돌같은게 나와 남자의 돌 상점가서 타격 비슷한거 다 사야됨 이제 새 나온다 다음장 고구마 갈라버렸죠 연막탄 들고가자 새피할라면은 야! 때리고 튈까? 아 그냥 튈자 미친것들 벽돌 하나 더 할까? 사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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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돌 격돌 완타 박치기 완타 잘못했네 완타로 하나 잡고 일단 수비는 해야죠 격돌이랑 제가 삼각이긴 한데 윽퍼컷?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인공물 지을때 편할 것 같긴 한데 나 이걸 더 컷 나 이걸 더 컷 새하이 다음 턴에 잡을 수 있죠 무적 몹좀 잡아야겠다 야 쥐약 어디갔어 쥐약 어디갔어 강타 어디갔어 강타 아니 님 왜 때려요 소환하셔야죠 왜 안소환 왜 안소환 작은 상자들아 천둥 피포션 먹고 고것은 란디움입니다 고것은 란디움입니다 오케이 편안 아니 향으로 방풀당하는데요 벽돌 덱에 벽돌이 늘어나는 중 때리는게 해봤겠지 때리는게 해봤겠지 아니 타격 관련된거 왜 이렇게 안나와 개똥도 야게 쓸려면 없다더니 난폭한 타격 특 타격임 재빠른 타격 특 타격임 재빠른 타격 나올걸 타격 타격이 있니 혹시 아니야 보스에서 쓰자 저거는 타격 들어있으면 다 타격입니다 병요정 아니 왜 왜 이렇게 안나오지 아니 왜 이렇게 안나와 왜 이렇게 화형 놓을까 타격 너무 좋고 1 1 1 1 2 1 너무 편안하고 아니 왜 이런거만 나오지 타격 어디갔어 개똥도 야게 쓸려면 없다고 하죠 개똥도 야게 쓸려면 없다고 하죠 벽돌 잡고 늘리는거 불안한데 재물도 지금 딱히 필요없잖아 흠 흠 흠 킹둥이제 향으로 일한다 상트 상트 수변함 타격 멸시 업보쌈임 상트 수변함 상특 아스트롤라베르 수비 지우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열이 날 것 같네요. 또 상전 가고 엘리트 가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상측 뚝배기 다 깬. 왜 이렇게 완타가 안 나와. 당밀 시드였던 것이다. 어둠이 불타는 어둠이. 쟤는 으떨란가. 아 이번 턴에 취약 걸고 싶긴 한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대충 넘어갑시다. 세상에. 아야. 아 취약 어디갔어. 벽돌. 한 턴만 막으면 되는데. 막았다. 드디어 타격이. 이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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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란가. 안 나왔어. 곧. 사기. 아. 도깨. 해외. 수. 도깨. 네. 서유를. 아야 5대 맞았어 벽돌 너무 많고 향로 4스택 편안 이제 엘리트죠 벽돌 지울 것 까지야 취약 언제 거냐 아휴 취약이 안 걸리네 현자의 돌 현자 타임 난관 쓰자 이걸 무적이 무적 특 무적 아닌 사열 이것도 보스 보스만 까야 되지 않나 근데 옆에 애들 너무 쎄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보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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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po 보스보 한타 하면은 한 대 더 때려야 되는.. 저주 뜨기 전에 클릭해서 저주.. 아니 그거는.. 그냥 이중타격까지 빼야 될 것 같아요. 향로 늦었다.. 향로야.. 그거 아니야.. 향로 일 대충하네.. 잠이나 살까? 잠이나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 대게도 있네.. 개꿀잼.. 개꿀잠.. 아니 48층에서 이딴 거 띄우지 말라고.. 무조건 손해잖아.. 제 이도류 언제 강화되죠? 기억력이 요새 안 좋은가봐. 난관이나 무석하면 될 것 같은데.. 난관이나 무석하면 될 것 같은데.. 난관이나 무석하면 될 것 같은데.. 반핏 깎인거 봐 어차피 다음 턴에 쟤는 그거잖아 준비시간 뭘 해도 상관없을란가 죽여보자구요 못죽이잖아요 이제 취약 걸고 팹시다 취약 어디갔어 난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후회하는 중 다음 턴 향로 방금 무서운 데미지가 눈에 보였는데 잡았다 황루 예 24분 뚝딱 승천 15 당신도 할 수 있다 완타 편 한그릇 뚝딱 이도류 완타 이런거 나와야 되는데 이도류 완타 사열 이렇게 놔주면 좋은데 화염 같은 거를 괜히 넣었나 근데 얘들도 일을 하긴 했어 방어는 오리아르 콘이 담당했습니다 그냥 코스튬을 짓고 완타로 좁혀세요 아니 이거 사실 현돌 때문에 이렇게 아픈거지 그냥 빨리 좁혀서 빨리 죽이면 덜 아픔 그럼 5 or 5 손을 비롯한 손을 비롯한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감사합니다.